대체 안효자가 말은 왜 타겠다는 게야? 참으로 볼썽 사났구나 남정네들이 나는 짓거리에 그리 몸을 상하다니 그러시는 마마는 다신지도 못할 비단신들을 왜 자꾸 모아드리십니까? 갖고 싶으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타고 싶으니까 타고 싶은데 타지 말라니까 더 타고 싶습니다 마을 등에 앉아보지도 못했다면서 앉긴 했습니다 잠시지만 그리 혼줄이 나고도 공주마마 다시 강론에 드실 시각입니다 세령 아가씨도 여정친반에 드셔야죠 강론 강론 따분하기 그지없구나 내가 안 갈 곳이야 공주마마 그러다 주상전하께서 아시는 날에 아바마마께서 나를 어쩔 수 있는 분이더냐 김종서 대감댁에 혼담을 넣는댔어 무슨 생각을 그리하니? 시집가서 갇혀 살면 마마의 심정을 10분 이하할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 마마는 이 깊숙한 궁안에 갇혀서 갑갑하지도 않으세요? 뭐가 갑갑해? 궁일한 데가 없는 게 없는 곳인데 내 후원에 가보아라 조선 땅에선 볼 수 없는 심묘하고 귀한 화초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전 그렇게 가꿔진 것들보다 들판에 제멋대로 핀 꽃들이 훨씬 더 좋습니다 마마! 어떤 분인지 알아냈습니다 아직도 들어올 자가 남았다더냐 직강 김승위랍니다 김승유? 왜? 우상대감댁 막내 아들 말입니다 우상대감댁 막내? 우상대감댁 막내? 우상대감댁의 막내 자제 김승유 골밭 구경은 어떠셨습니까? 별다를 게 없더구나 천한 것들의 말소리로 귀가 따갑고 길바닥은 먼지투성이라 숨조차시기 힘들었다 그러셨습니까? 그래, 닌 안군이 되지 않으면 어떠하더냐 왜? 서직만 아는 고루한 자이더냐? 한량 같은 꼴에 더없이 무례한 자입니다 한량? 목덜미에 입술연지나 묻히고 다니는 남봉꾼이 너희다 입술연지라 종학에 그런 스승이 있다니 근데 연지 자국은 어찌 보았니? 혹 발을 거둔 게야? 아가씨의 불찰은 아니십니다 그 직강께서 먼저 발을 거두시는 바람에 그거 잘 되었구나 예? 네 얼굴까지 보았는데 이제야 내가 들어갈 수야 있니? 난 후원해서 하초나 돌볼 테니 넌 네 남군과 다정히 항문이나 익히거라 마마 제가 꼭 들어가야겠지요? 네가 자처한 일 아니더냐 정 못 견디겠으면 네 입으로 그 직강에게 사실을 밝히거라 아가씨의 불찰은 아니지만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제야 전 볼만하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리 위태로운 장난을 하십니까? 위태롭기로 치자면 너와 난 한 배를 탄 사이 아니냐 니가 공주 노릇을 했는데 나라고 국녀 노릇을 못할까? 어찌 들어오신 겁니까? 이것이 어찌? 어젯밤 내 처소의 나인이 김직강에게 받아왔다구나 이걸 전하겠다고 다시 왔었단 말입니까? 사내 곁에서 태연이 잠까지 자고 황망히 자취를 감춘 그 여인이 너인겨냐? 예? 아 우연히 골 밖에서 만난 일을 가지고 장부가 되어서 어찌 과장이 심한지 퍽 가깝게 들리는구나 가깝긴요 종은 사내는 어떻고 안여자는 어떻고로 따지는 고로한 자인걸요? 근데 참 별일입니다 어제는 다친 제 발목에 약짐을 올려놓질 않나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참 부마관 택을 한다 들었습니다 감축들이 옵니다 고맙다 김승윤은 네 사내가 아니다 이리 성한 것을 조심해서 잘하십시오 마마 우연히 마주쳐 함께 말을 탔다? 예 바람을 안고 달리니 더없이 상쾌하고 시원했습니다 사내에게 몸을 맡기고 함께 말을 달렸으니 정이 꽤 들었겠구나 정이라뇨 당치 않습니다 그저 타는 법을 배웠을 뿐인걸요? 연모는 아니라 이 말이냐? 연모야? 네 마음은 어떤 것이냐? 연모는 아닌 듯합니다 에이 아닙니다 그런 건 다행이구나 너와 나 사이의 거북스러운 상황은 모면했으니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마마 다시는 그 자와 만나지 말거라 예? 네 아비가 우상에게 건넨 혼담은 이미 깨졌다 김승윤은 부마가 될 것이야 이러려고 저를 부르신 것입니까? 네 귀로 들었지 않느냐 불어 그리하지 않으셨어도 그분께 다른 마음은 없었습니다 사죄할 기회를 얻고자 했을 뿐 사죄가 아니라 가까워지 기회로 삼았겠지 마마 내게 그가 필요한 건 연정 따위에 배부른 이유가 아니다 호시탐탐 옥자를 노리는 네 아비로부터 세자와 나를 지키고자 함이야 옥자를 노리다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제 아버지가 조카의 마마와 세자 저하를 해악이라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너와 나만 몰랐을 뿐 온 세상에 다 아는 얘기다 제 아버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정 못 믿겠다면 직접 물어보아라 이리 차가운 분이셨습니까? 따스한 척하는 네 아비보다는 낫겠지 스승님께서 저 때문에 누명을 쓰고 곤욕을 치르고 계십니다 누군가는 스승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밝혀야 하지 않습니까? 마마께서 추국장에 절을 좀 들여보내주십시오 네가 가서 뭘 할 수 있느냐 내가 공준오르스랬다 낱낱이 밝히기라도 하겠다는 것이냐? 스승님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리 할 것입니다 살려도 내가 살리고 죽여도 내가 죽일 것이야 마마 내 꼴을 구경하러 왔느냐? 내 감히 날 조롱하러 왔느냐 이 말이다 내 심이 이렇게 되길 바랬겠지 김승이와 혼이 나지 않게 되길 누구보다 바랬겠지 이제 어쩔 셈이냐? 김승이와 죄애라도 할 생각이냐? 마마 너 엉강생신 꿈도 꾸지 말거라 네 아비와 그제의 아비는 이제 같은 하늘이 이곳에서 없는 운사도 다루는 것이다 그뿐이냐? 넌 한 사내의 인생과 내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았어 그러고도 나를 찾아다니 참으로 뻔뻔하구나 저는 그저 공주 마마의 길래를 경화드리고 싶었습니다 경화? 지금 네 눈엔 내가 경화를 받을 만큼 기꺼워 보이느냐? 마마께서 길래를 올리신다면 세상에서 가장 아랫다운 신부가 되실 거라 몇 번이고 생각했습니다 중전마마가 계시지 않으니 그 곁에서 힘이 되어드리겠노라 몇 번이고 생각했습니다 배꼽은이 역시 제가 본 신부 중에 가장 아리따우십니다 용서를 비는 일조차 용서하기 힘드실 테니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부디 부디 다복한 가정을 이루십시오 더는 뵙지 못하여도 마마를 위해 늘 불공 울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